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오늘 지금 날씨가 좀 흐려서 비가 좀 오고 있어요. 여기는 저희 회사 앞이에요. 앞마당에 이렇게 벚꽃이 완전히 만개를 했습니다. 와 대박.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벚꽃이 진짜 너무 예뻐요. 벚꽃이. 여기 꽃밭이에요. 이제 꽃밭에 왔는데요. 이제 여기 올 일이 많이 없을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거 다 뽑아갔거든요. 다른 데로 다 옮겼어요. 어머나 이거는 지금 꽃범의 꼬리가 완전히 여기 밭이 됐어요. 여기 이런 아이들이 꽃범의 꼬리거든요. 이런 아들이 지금 작년에 여기 구름이 낸지 가서 몇불이 데려와서 심은 건데 이렇게 많아졌어요. 완전히 밭이에요. 밭. 잡초도 있고 제가 여기 손을 못 대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지금 꽃을 못 심게 하네요. 그래서 어제 어제 투표하는 날 산들야생아 사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다 옮겼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 파져있어요. 다 뽑아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워낙 번식력도 강하고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어떻게 심어질까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안 뽑아가고 이렇게 있답니다. 여기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셔서 구경하시면서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진짜 꽃이 그냥 흔한 꽃이 아니라 야생아 좀 특이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꽃 구경하시면서 어머 세상에 이런 꽃은 뭐냐고 이거는 제비꽃이네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한 사람이 계속 전화가 온대요. 그래가지고 시청의 직원들도 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꽃농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예쁜데 꽃농사를 못하게 하지 못하게 그렇게 계속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그분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저한테 그냥 꽃은 뽑아가지 말고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돌보는 것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제 손길이 안 닿으면 얘네들은 지금 트윌립은 이렇게 올라올 때니까 올라오지만 여기 잡초도 계속 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관리를 안 하면서 이 아이들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뒤에 또 누가 꽃을 심을 수 있는 털을 주셔서 다 옮겼어요. 어제 산딜날생활 사장님 오셔가지고 다 도와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트윌립들은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꽃은 봐야 되겠잖아요. 얘네들 꽃 다 피고 여름 오기 전에 이제 그때 구근을 다 뽑아서 그때 이제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 원종 트윌립인데 여기 지금 노란색이 이렇게 피는데 이 아이가 콜파코스라는 아이예요. 콜파코스 정말 너무 예쁘죠. 이거 하나는 지고 있고 근데 이 아이들이 꽃은 예쁜데 꽃이 너무 빨리 진다는 게 좀 험이네요. 와 이거 마인 색깔 여기는 아직 더 잘 폈어요. 저기는 좀 근데 이렇게 진짜 색깔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 진짜 여기 군락을 잃으면서 그렇게 키우려고 그렇게 심어놓은 건데 맘대로 안 됩니다. 여기 핑크색 트윌립 이 아이는 라이트 핑크 프린스라는 애예요. 여기 지금 두 송이가 폈어요. 두 송이가 폈고 이런 아이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조금 덜 폈는데 이 아이 이름은 이거 색깔이 되게 특이해요. 알부카 알부카라고 하고 삼부카 삼부카라도 한대요. 칼라가 세 가지라서 그럴까요? 여기 이제 마시멜로드 필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다들 휴으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아마 제가 작년에 심었던 아이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요게 아마도 알륨 같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아직 뽑아가지 않고 그냥 있고요. 아마 이제 요 아 요거 떼떼와 떼떼로 떼떼와 떼뚜 떼떼 그거 수선화예요. 요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직 올라오지 않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천천히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다 이제 파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여기 뭐 잡초밭이 되든지 그러겠죠 뭐. 요게도 지금 초아화밭이거든요. 초아화밭인데 아직 어제 보니까 뿌리는 요게 요렇게 있어요. 요런 아이들 요게 지금 요게 초아화밭이거든요. 요런 아이들 이제 땅을 다 파서 가져가져 했는데 제가 아직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요런 거는 파가지고 아마 토요일쯤 다 파서 옮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저희 꽃이 있었던 요 꽃밭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가 제가 새로 만든 꽃밭이에요. 먼저 뻔해 거기는 개천 위에 길게 있었지만 여기는 그냥 이렇게 텃밭에 이렇게 농사짓는 텃밭에 이렇게 여기도 원래 나무가 심겨져 있던 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꽃을 심었습니다. 여기는 물을 쓸 수 있는 수도도 있고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조금씩은 요기 요쪽은 집에 있던 아이들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직도 뭐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데리고 나왔어요. 요런 거 보이시죠? 요거 금화 요거는 이제 토종사장님이 예쁘다고 저어준다고 이렇게 또 사가지고 또 저 하나 주셨고 요거는 시네라리아 요거 요 아이들도 꽃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요거 스토크도 아직은 더 자라겠죠? 그래서 여기 목마가리에 요런 아이들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냥 펜지도 저쪽 밭에 해놨었는데 요 아이들을 관리를 제가 할 수가 없어서 물을 못 줬더니 요 아이들이 이렇게 밥이 적어졌어요. 막 말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기 갖다 이렇게 묻어졌더니 아주 생기가 나고 이제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유 다 다양해요. 요렇게 요런 색깔 요거는 완전히 노랑 요기는 보라색 어 어제인지 산들야생아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심어주신 거예요. 종류가 저 꽤 많더라고요. 어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요기는 지금 폭은 한 두 발짝 어 두 발짝 정도 두 발짝 조금 넘는구나. 그러고 길이는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열 열 열 열두 요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요기 어 다일리아 저기 은하의 정원님이 보내주신 어 다일리아 이렇게 묻었어요. 저도 작년에 심었던 아이 있었고 그래서 요기 다일리아 이렇게 그냥 묻었어요. 그러고 요기는 음 얘 뭐라 하래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음 글라디올라스 음 글라디올라스도 그냥 요기 한 군데다 심어줬어요. 요건 음 어 뭐더라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요거 보랏빛으로 형광 보랏빛으로 피는 아인데 굉장히 예쁘거든요. 요건 이제 월동하고 깨어나는 아이들 요기다 다 한 군데다가 심어줬고 요거 그 멋진 접시꽃 빨간 접시꽃 이것도 저쪽 꽃밭에다가 심었던 음 습근 가자니야 요런 아이들 심어놓고 물을 못 줬더니 애들이 다 이렇게 아주 밥이 없어졌어요. 요거 대모루 그리고 요기 춘절국 춘절국도 이제 여기 있으니까 제가 물 이제 많이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독일 해바라기도 아무튼 애들이 너무 가엾게 있었답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너무 예쁘죠? 이거 제가 이 꽃을 몰라서 이게 뭐냐고 뭔지 모르지만 이쁘다 그랬더니 어 포천 작은 정어님도 그렇고 유럽 범맞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예쁘죠? 제가 요기 퍼왔어요. 꼬맹이들 다 퍼가지고 왔는데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나오는 족조 다 여기로 옮겨줄 거예요. 요거 보세요. 꽃기린 아이들 음 오색 아 꽃기린이 아니라 기린초 오색기린초 요거는 요거는 뭘까요? 요거 요게 장미기린초 아 요거 오색기린초가 맞나 보다. 요건 장미기린초 어 아무튼 요런 아이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요거 청아 청아지손이 청아지손이 그냥 요 꽃밭에다 씹어줬습니다. 그냥 마음껏 피라고 그냥 지금 자리가 산들야생아님이 잘 심어주시긴 했는데 조금은 이제 제가 또 아이들 섞어놓고 이제 좀 조금 보다가 조금 안저기하면은 다시 옮길 거예요. 저도 깽깽이 있답니다. 깽깽이 깽깽이 불 이 꽃 다 피고 지었어요. 그리고 잎이 요렇게 무성하답니다. 요거 예프른 사장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렇게 깽깽이 몸값 좀 거하죠. 어 거한 아이인데 이렇게 선물로 주셨고 여기다 심어놨고 이건 동자꽃 동자꽃이 없어졌는지 알았더니 이렇게 살았어요. 살아서 월동화하고 깨어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미스김 라일락 작년에 이거 산들 사장님이 저에게 선물 주셨는데 아 얘가 꽃봉오리가 잡혔는데 지금 옮겨와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런지 꽃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바람꽃인데요. 요거 아주 귀한 거라고 아주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요거 바람꽃 요거 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났고 산들라생활 사장님이 아 이거 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뭐지 막 그러셨거든요. 복수처랍니다. 복수처 토동사장님이 준 복수처 요거 보세요. 요거 사악의 바람꽃 요게 따른 아이들이랑 막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꽃 피려고 이렇게 꽃볼이 잡혔습니다. 여기 어 뭐 프록스 뭐 벨가 뭐 요런 아이들 다 심어놨고요. 요기 요거는 쥐손이 같은데 백산 품노초 다 백산 품노초 요거는 치노독사 같고 요거는 크로커스 크로커스가 아마 알이 너무 작아서 올해는 꽃이 못 빌듯해요. 그래서 그냥 옮겨왔고요. 요기 무스카리도 아이들이 거기 있으니까 왜 뿌리가 다 녹고 있더라고요. 올해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고 이거 히아신스도 저 예풀은 사장님한테 요거 선물로 주는 걸 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세 개 됐고 왔는데 하나는 뿌리가 썩어가지고 걔는 안 됐고 얘네들 옮기고 또 옮기고 했더니 얘네들이 힘들었나봐요. 요거는 이제 꽃이 질 때가 됐고 요거 이제 새로 피는 아인데 향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핑크색 빨간색은 다 된 거예요. 요거 꽃에 또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있고요. 또 이제 저기 저기 또 있어요. 요거 학자스민 또 요거 백풍둥이 세상에 이거 백풍둥이 작년에 그 하동에서 멸치랑 콩이 님대에서 데려온 거 가지 잘라서 안에다 들여놓고 얘 진짜 물도 안줬어요. 겨울 내내 진짜 그 속에 있어서 물을 안줬는데 봄 되니까 얘가 이렇게 싹이 올라왔어요. 근데 목대 보세요. 목대 산대 사장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백풍둥이 백풍둥 줄기가 목대가 이렇게 실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요거 보세요. 요거 할려나 집에 있다가 데리고 왔는데 살면 살고 아니면 새뿌리가 저렇게 새 싹이 또 올라올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요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젤리아인데 아젤리아가 노지월동 안되잖아요. 근데 얘 보니까 밑에 밑줄기가 보니까 약간 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크라고 여기다 심어놨어요. 짠 여기는 저쪽이 개천만큼 그거보다 넓이가 이렇게 한 발짝 이렇게 한 발짝 정도 되거든요. 그 넓이인데 여기도 꽤 길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나무들 심었어요. 나무들 심고 여기는 원래 있던 돌단풍 인 것 같아요. 돌단풍 저쪽에 땅을 지금 소개해드렸던 꽃밭 거기에 있던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있어서 땅 파기 전에 제가 옮겨놨어요. 근데 돌단풍 인 것 같아요. 돌단풍 여기 갖다 묻었는데 여기서 자라게 하고 이건 레몬나무 레몬을 따주고 데리고 나왔어요. 얘는 지금 겨울엔 들어가야 돼서 얘는 지금 화분째 그냥 묻어놨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실래요? 클레마티스 얘가 겨울나고 이렇게 싹이 나더니 어느새 세상에 제가 못 가본 사이에 애가 이렇게 많이 줄기가 뻗어나가더니 이거 보세요. 꽃봉오리 엄청 많이 잡았어요. 어제 캐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못 봤거든요. 꽃송이가 올라오는 걸 그랬더니 이렇게 꽃송이가 올라와서 지금 담장 타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사장님이 여기다 심어주셨거든요. 얼마 안 있어서 꽃을 볼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죠? 얘가 완전히 마른 가지처럼 있더니 물이 오르니까 이거 보세요. 요렇게 요런 아이들은 마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랐다 잘랐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요거는 새로 올라온 거예요. 새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풍 성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나도 진짜 너무나도 대견합니다. 진짜 아까 저기 샬롬정원님이 겨울 잘 이겨내서 대견하다 하셨잖아요. 정말 저도 고마움이에요. 그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고 얘는 덮음도 안 해줬는데 진짜 월동 최고로 잘된답니다. 얘는 넝클성이라서 요렇게 요런 줄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대박입니다. 꽃봉오리 잡힌 게 너무나도 신기해요. 그리고 이거 발렌타인 자슨인 안에 있다 밖으로 나오니까 얘네들이 뜨거웠어. 햇빛에 좀 탄 것 같아요. 뭐 요렇게 하다가 이제 또 적응하면서 또 푸른잎을 보여주겠죠. 요건 란타나 겨울 내내 요아이들 안에 있던 란타나 요렇게 이제 꽃밭으로 나와서 요아이들은 나중에 다 퍼갈 거라서 데리고 갈 거라서 화분째 그냥 묻어놨어요. 화분에 묻으면 그래도 요아이들이 물 마름이 좀 덜 할 것 같아서 요거 불새 불새 나무도 요거는 그냥 이것도 하분째 심었동안 얘는 아마 뽑고 심은 것 같은데 사장님은 그냥 심은 것 같아요. 불새 아이들도 이렇게 꽃밭에 나왔고요. 여기도 지금 겔과 요런 아이들 다 알아서 이렇게 심어주시니까 제가 진짜 너무 좋았고요. 이거 빈돌이 빈돌이도 잘 깨어놨습니다. 요렇게 빈돌이도 깨어놨고 요거는 무슨 덩굴 무슨 이것도 아무튼 비싼 덩굴인데 얘가 안 살아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살아나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눈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해가 넘어가니까 점점 깜깜해지네요. 요것도 살았답니다. 그리고 여기 찔레장미 뭐 장미 종류 아이들 다 여기다 심었어요. 요건 이제 찔레장미인데 종류가 뭔지 몰라요. 그냥 아무튼 사장님한테 맡겨놨더니 어머 얘네들 다 하나씩 심었네. 왜 장미나무도 이렇게 다 살아가지고 이렇게 다 심어놓은 거예요. 원래는 지금 물을 줘야 되지 않나 했는데 오늘 비가 온다 그래서 다행이라는데 비도 안 오고 요거는 벨벳찡대 얘는 확실히 알겠어요. 요거 벨벳찔레나문데 지금 위에 가지들은 요거는 아마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잘라주고 키워야 될 것 같고 음 여기도 이렇게 장미들 장미들 이렇게 심었습니다. 여기에도 요긴 이제 음 요거 그거 백리향 백리향도 아직 다 못 뽑아왔어요. 그냥 애들 다 나눠주고 막 인지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 거라서 여기 이제 좀 파라파라 산거 사장님이 그냥 냅더라 그랬는데 데리고 왔어요. 요기는 풀이 안 나게 요런 애들 덮음을 해줘야 되니까 요렇게 해놨고 여기 이제 꽃잔디 작년에 사장님이 주셨던 꽃잔디 얘네들이 한참 요게 이제 피려고 이렇게 꽃벌이 잡혔어요. 꽃 너무 예쁘죠. 요 색깔 요 색깔이 잘 없다라 하더라고요. 이건 하얀 것도 아니고 연보라거든요. 연보라인데 요거는 잘 없어요. 진짜로 잘 안보이죠. 하얀색 아니면 핑크인데 요거는 완전히 연보라색이에요. 연보라색 요기 분홍색 분홍색은 많이 폈어요. 분홍색이 이외로 많이 살지를 못해서 작년에 제가 작년에 제가 그 둘 둘 둘 둘께 그 속에다 키웠던 거라서 애들이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요렇게 음 꽃잔디 이제 머지않아 여기 다 퍼지겠죠. 그리고 이거 분홍색 찔레나무 분홍색 찔레고 요거는 자연 자연산 찔레인데 어머 얘 말랐다. 물 줘야 될 것 같아요. 말랐네요. 그래서 요기에는 이제 씨앗 온갖 씨앗들 여기다 다 갖다 뿌릴 거예요. 여기다 그냥 뿌리면서 하고 요기도 꽤 넓답니다. 요런 담장 담장에 지금 해바라기 심으려고 해바라기 좀 요기 조금 묻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여기다 하토를 심어서 해바라기를 심기는 심어야 되는데 심을 곳이 많기는 해요. 여기저기다 그냥 아무데나 찔러 놓죠. 요거 앵초 요거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얘 제일 처음에 제가 데려다 키우는 애 근데 꽃밭으로 나오니까 얘네들이 밑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집에 있는 거 하나 하얀색은 말라 죽었답니다. 결국에 죽었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진한 핑크색 마저 데리고 나와야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저에게 땅을 주신 분이 농사짓는 여기 땅이에요. 여기 땅에 저렇게 저 경계선에 저 뚝을 하토를 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저기 뚝에다가 이렇게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넓지 않은 거 같아가지고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 주시는 분한테 제가 아 저 이거 좀 좁은 거 좁은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더니 여기 이렇게 저쪽엔 다 저렇게 갈아놨잖아. 이렇게 가로로 갈아놓은 여기는 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추도 심고 상추도 좀 심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러라고 제가 여기 땅도 주셨어요. 여기서 열무도 심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그러려고 지금 이제 갈아 여기 가르면서 여기도 갈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꽃밭도 가느냐고 싹 한번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풀이 또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거름도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다 뿌리려고 농사도 짓고 이제 진짜 저만의 즐거운 생활을 할 듯합니다. 이거 보세요. 얘 오공이 아니 오공이 되네 노란공이 데리고 나왔답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항아리에다 키울 거예요. 저 저 항아리도 하나 비웠는데 저기다가 집에 있는 노란공이 데려다가 여기다 심어야 되겠어요. 여기서 자라게 어우 유리오프스가 계속 말라 있었거든요. 이렇게 살아났네요. 아이씨 이 꽃밭에 나오면 다 산답니다. 이거는 개발사님자 이건 초동사장님이 주신 건데 이것도 꽃밭으로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예쁜 꽃들 아직도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어요. 가을되면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을되면 이 아이들로도 여기 아마 풍성할 거라고 이제 새순이 올라오고 이제 어리니까 이렇게 좀 비어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여기가 풍성해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패랭이들도 여기 앞에 있고 이거는 아주가인데요. 아주가 이렇게 있고 아무튼 저의 꽃밭 변화되는 모습 자주자주 보여드릴게요. 함께 행복하게 저가 행복한 만큼 우리 본인들도 행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예쁜 영상 잘 올려드릴게요. 또 하나 빼먹었네요. 이거 영춘화 영춘화예요. 근데 이거 산목등이 운하정어님이 해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사장님 이거 다 모아서 이렇게 심었네요. 저쪽에 꽃밭에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거는 구루미네님 춘절 저기 뭐야 아스타니몬이 그런 거 조금 있거든요. 청아 숙부쟁이 그런 거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 다할리아 제가 이거 작년에 씨앗이 늦게 발화돼서 늦게 올라오네 집에 겨울 내내 있던 아이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찰란지 와서 조금 뒤었어요. 이거는 얼굴이 대빵 큰 다할리아예요. 이것도 대륜인이라는 다할리아인데 이것도 토동사장님이 주셔서 꽃 한나보고 잘라냈더니 이렇게 새순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 가지마다 다 꽃이 달려줄 거라고 믿고 여기다 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새로 새로 만들어진 꽃밭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늘